느겨져 엎어버리자 참아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의 닥터린입니다 욱하는 성격은 참아야 돼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표현도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일할 때 욱하지 말아야지 라는 표현이거든요 욱할 때 많잖아요 하지만 늘 이불킥만이 남을 뿐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문장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일할 때 욱하지 말아야지 라는 이 표현 중국어로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이호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때 이딩 반드시 부넝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지자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지자우가 성미가 급한 거 혹은 조급하게 뭔가에 막 뛰어드는 거 덤미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급한 마음으로 욱하고 올라오는 것도 지자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호 주어시 이딩 부넝 지자우 반드시 내가 이렇게 욱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바로 이 지자우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욱하다 뭐라고요? 지자우 네 사실 이번 시간은 여러분 문장 자체가 정말 중요한 패턴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일할 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이호 주어시 이딩 부넝 샤머샤머 들어가주면 뭐든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딩 부넝 지자우 욱하면 안 돼 라는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지자우라는 표현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안녕 이호 주어시 이딩 부넝 지자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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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호 주어시 이딩 부넝 지자우